부산적 택배노동자 10명 중 8명은 주 5일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택배 과로사 대책 부산이행 점검단은 CJ, 한진, 롯데 소속 택배기사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2.7%가 주 5일째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반면 토요일과 월요일에 2인 1조로 순차 배송 작업을 하도록 하는 국토부의 주 5일째 대안에는 70%가 반대했습니다. 택배 과로사 점검단은 다음 달까지 추가 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노사정 사회적 합의기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.